정부가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인 치포 예비회의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미국 측에 전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열릴 걸로 예상되는 예비회의에서는 치포의 세부 의제나 참여 수준 등이 조율될 전망입니다. 다만 대통령실은 앞으로 정부가 치포에 본격적으로 참여할지 여부는 예비회의 결과에 달려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른 전자 Definitely! paste도 쓰는하기에는 두적이 실패의填복 Chanel 감옥 Naadoooo 최강렉